어떤 추운 날 나이 많은 부부들이 왔어요. 아니 자모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이게 추운 날 왔어요 그랬더니 고향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방송국 건물도 되다보고 방송국도 좀 보고 가려고 그러고 왔다고 그래요. 고향이 어디신데요. 나는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. 하늘나라 거에요.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방송국을 보겠다는 거예요. 내가 막 그냥 그 모습으로 막 울었어요. 나보다도 더 사랑해 주는 거야. 방송국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니까. 청취자들이 이 남가주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. 놀랬어요.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방송국을 사랑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나도 뭐 그래. 당신보다도 내가 더 방송국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겠네. 방송국 없으면 못살아 그래.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남가주군요. 그 다음 날. 그 다음 날. 그 다음 날. 감사합니다.